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은 휠체어로 9.1역에서 고쪽 스카이돔으로 이동하는 안내 영상입니다.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9.1역에서 인천역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승차장 끝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계단 있는 곳 왼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. 인천에서 오는 서울역으로 가는 방향에서 내리면 바로 나가는 곳으로 연결됩니다. 지금 이동하는 길은 경사가 가파르고 기울어진 곳인데요. 경사가 완만한 벽 쪽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면 괜찮습니다. 인동적인 친정사항을 접는 여행을 접고 있습니다. 대빈의 청아단zt 여태까지 예매한 것을 받으려고요. 네, 혹시 저 티켓 1차 차고 왔다 mamy 있는데 어디예요? 저쪽쪽 아, 여기 있구나. 안녕하세요. 예, 예매한 거 받으려고요. 티켓. 아, 티켓 따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?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? 혹시 루스 구매자세요? 인터파크. 아. 안녕하세요. 예외한 거 바꾸려고. 복지 카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, 궁금하네요. 아, 궁금하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게 맞으시고, 티켓 몇 장 예매하실까요? 2개 원이랑. 2, 2, 3, 4장. 아, 5장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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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ус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고추. 고춧가루. biz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